오~~~~ 됐어 문을 무요 놔줘야 되는데 여긴 너무 힘들어 여기는 지금 연달아 못하고 턴을 두고 가야 돼. 여기는 이제 오늘 못 잡으면 이제 죽여 나가지. 너무 힘들어. 여기는 다 힘들어해. 자, 아빠 돌릴게요. 이건 포인트라, 아빠들. 맑은 하늘과 나무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프 나 새끼야 똘리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월한물입니다. 오늘 임속조 선생님한테 배운 골돔 굴림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사용할 로드는요. 선생님하고 똑같은 장비를 저희 이번에 미션 받아왔고 우리 팬분 중에 페어린 님이라는 분이 이 미션을 다 걸어주셨는데 제가 성공을 해서 이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가마가치의 아몽자2 4호대입니다. 이 낚시에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닐은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시마로 레반에 BBX 8000번 D입니다. 라인은 썬라임 블랙스트림 8호. 목줄도 썬라임 블랙스트림 8호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석조 바늘 15호입니다. 그리고 전복은 가로로 3개 썰기. 3등분 썰기 해갖고 11미니 전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겸나치기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도 파이팅! 이 낚시로 아직까지 사업자를 못 잡았어요. 제일 큰 게 30분. 많이 걸었지만 다 빠지더라고요.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이 낚시로 던졌다가 다시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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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은 손에서부터 여기까지이에요. 항상. 던진다. 12억봉돌입니다. 12억봉돌. 12억봉돌 요렇게. 새비 완충구슬 하나. 도래. 요렇게. 요렇게. 날개 안 날리고. 이제 입지로 오기 시작하면 들고 할 거예요. 주문 잠깐.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45 이하는 무조건 순놈이던. 다 방생입니다. 다 방생이고. 4자가 나오던 35가 나오던 뭐. 일단 살려놨다가. 45 고기가 나오면. 다 가져가고. 45 고기. 45 이하 고기 밖에 안 나오면. 무조건 다 방생입니다. 어? 아. 폐다 말았어. 네. 시골에 낚시대만 들고 있으면 숨이 차. 숨을 왜 멈추지. 하하하하. 으흐흐흐흐흐. 아. 안 볼네요. 음. 어. 어. 오. 아이고. 꼽다 말았어. 꼽다 말았어. 꼽다 말았어. 꼽다 말았어. 꼽다 말았어. 가져가자. 그래 그래. 아 저거 좀 더 쳐다 됐어 뭐야 걸렸어? 근데 무조건 작아 작아? 오고 있어 대체 무릎봉 돼? 사이즈가 작아요 33분 정도 되겠네요 자 잘가라 빵쉉 잘가라 옆집 아저씨 내꺼와라 바이 자개 간대요 자개 저 젖다리가 눌렀어? 눌렀어? 빠졌다고? 우와 왜? 큰게 있어 바로 앞에 우와 바로 앞에 불어있었네 여기 선생님이 말한 구멍 안에 진짜? 우와 그 구멍 안에 있었네 여기 육자만 들어온다는구나 육자만 들어온다 그래 그 구멍에도 집은 오보라고 그랬잖아 아우 미이 이거 했어? 아우 덥고 가는데 우와 씨 아 없네 우와 들고 가 여기 키넘인가 봐 여기 키넘인가 봐 터지는 순간 다 나갈 수도 있어 어 잘해 잘해 x2 오빠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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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커 커 100개 걸렸어 걸린거 같지? 거기 있지? 수정으로 안되는데 커 커 크대 크대 5자 이상은 되겠지? 5자 이상은 되겠다 오빠들 5자로 무조건 넘는데 혹시 6자네? 어? 드래프다고? 드래프인데 드래프인데 오빠들 왔어 왔어 겁나 커 잘 잡아내다 터지면 안된다 무조건 터지면 다 나가버린다 상대모에게 힘을 좀 빼는거 같은데 고기 그치? 느끼면서 힘을 좀 빼던데? 데이는게 장난 아니죠? 데이는거 벗어 힘쓰는거 벗어 왜 박았어? 박았어? 박으면 안되는데 왜 안되? 아 이 구멍이 같으면 씨발 안나오래 와 밑으로 가는데 그래 밑에서 박는 데가 있겠지 숨는 데가 박았나봐 어떻게 터뜨려야돼? 아씨 와 조금만 강제시켜야 안되네 오늘 구멍 들어가니까 애가 아악 그치 크놈이면 낚시 쫙 뚫는거 봤어요? 와 그런 다음에 쫙 하고 확 붙여봤는데 와 와 여기 이게 큰 구멍 여기 큰 구멍에 여기 있다는 구멍이 맞네 몰라 빠지면서 바늘이 밑걸렸을 수도 있어요 뭐야 뭐야 흘러졌어 아깝네요 뱀을 놓쳐버렸네 그래도 이게 이런거 큰 놈들 잡아내야 되는데 야 일낼 뻔 했다 일낼 뻔 했다 진짜 일낼 뻔 했는구나 잡아내야 되는데 으아 으아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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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오 걸렸어? 응 낚시 오 작다고 어우 45만 넘 되는데 오오 오 아우 얘네 36이요 36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나오긴 나왔는데 이슈. 여기가 저쪽 구멍이 육자가 나왔던 구멍이라 선생님이 육자는 거기서만 계속 나왔어요. 물이 안 가면 거기도 한 번씩 이따금 한 번씩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온 두 마리는 방생했고요. 이제 45가 안 넘어서 방생했으니까 낚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빠들 갑시다. 이제 먹방 신고하러 갑시다. 찐쫄. 눈물에 짜파게림. 자 이거 먹고서 약 줄게. 기다려. 여덟지? 기다려. 약 줄게. 쳐다보고. 맛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쫄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쫄면 정말 맛있거든요. 양념이 널로래서 좋아요. 소중한 짜파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